이게 그 장르 수가 좀 비주얼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구멍이 났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구멍이 나는 건 아니에요 음 이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육모예요 장 점막에 있는 장 내막에 있는 장이 육모가 뭔지부터 설명을 했어야 됐나요? 다시 자 이게 우리가 장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고요 아 여기 이제 또 그지같은 펜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이렇게 장이 계속 있어요 여기 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소장이 여기 이제 바깥에 뭐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요런 그림은 익숙하시죠? 근데 이 소장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여기를 딱 집어가지고 요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내막에 요렇게 융털이 나있어요 이 융털을 사이사이로 여기는 이제 소화된 음식이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위에서 웬만큼 다 녹여가지고 내려오는 곳이니까 이렇게 음식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요렇게 닿아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미세 융모들이 또 있어요 더 작은 애들이 이렇게 지금 장을 크게 봤을 때 여기 융모들이 요렇게 요렇게 나와있는 건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하면 저 사이사이에도 요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모라는 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 같았지만 사실 여기 안을 확대를 해보면 또 그 안에서도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죠 요게 두 번 있는 거예요 요기 요렇게 요렇게 나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건데 장루수가 있다는 게 여기가 원래 치밀결합부라고 해서 꽉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글루텐에 있는 글리아딘이나 WGA 이런 렉틴들이 몸에 들어오면 걔네들이 이거를 열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수문을 열듯이 땜에 수문을 열듯이 이 문을 열게 만들어요 걔네들이 렉틴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열려 나오면서 뭐 조닐린이라는 단백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걸 열게 만든 그 글리아딘이나 WGA 그 자체들이 요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장루수예요 이게 여기가 헐거워지는 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천공이 생기는 게 장루수는 아니고요 세포가 이렇게 막 찢기고 그런 건 아니고 얘네 연결 사이 부위가 헐거워져서 여기 사이로 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그만 먹고 이런 글리아딘이나 있던 거를 안 좋은 거 그만 먹고 장 점막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영양분과 재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여기가 다시 더 좋은 사진들이 있었을 텐데 좀 빨리 가져오느라고 다시 이제 버려졌던 것들이 달라붙는 거죠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요 다시 이제 타이트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막힌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무튼 더 이상 세지 않게 되는 거죠 장루수 치료됐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뭔가요 이거 보면서 다시 보시죠 아 이 사진 말고 장루수 사진을 좀 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장루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아까 그 육모고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치밀 결합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 글루텐, 글리아딘이랑 WHA, 렉틴, 식물성 독소들, 옥살산염, 피트산 이런 거에 공격을 받으면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헐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요만큼 헐거워질 때랑 또 이렇게 아예 그냥 프리패스 모든 게 다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이 100%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로 1년 365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물론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기는 힘든 게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장루수가 일어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장루수가 일어나고 근데 매일매일 스트레스 프리에 격한 운동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전부 하나도 없이 방어한 상태로 살 수는 없고요 웬만큼 치료를 하는 게 목표인 건데 우리 검사 중에 제가 예전에 팔레오메드시나 소개를 드리면서 페그 400 검사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페그 400 검사가 실질적으로 장루수를 판별하기 가장 확실한 검사고 그거를 하는 곳이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밖에 없는 이유는 검사에서 아 이 사람 장루수 있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장루수가 있다고 판별을 내려봐야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사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장루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친 유일한 식단이 유일한 방법이 팔레오메드시나의 PKD 식사법이었고 정말로 노스트테일 카니버 다이어트인 거죠 그래서 팔레오메드시나에서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페그 400 검사를 근데 페그 400 검사가 뭐냐 하면은 몸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당 분자를 먹이는 거예요 고분자 당을 먹이는 거죠 포도당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혈당이 오르고 그렇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당을 먹여가지고 당 크기가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요렇게 요만한 당도 있고 요만한 당도 있고 요만한 당도 있고 요만한 당도 있고 너무 작다 요만한 당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당들을 솔루션에 타가지고 그 컵 같은 거에 우리가 조형제 마시듯이 MRA 검사하기 전에 아니면 무슨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뭐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그 400 검사를 하기 전에 이 당 고분자 당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쭉 마셔요 그럼 얘네가 장을 타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크기에 따라서 혈류로 들어오는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요만한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네요 너무 작게 줄어놨나 요 두 번째 사이즈 요 사이즈는 얘는 지금 조그만 요만한 애들은 이거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완전 작은 애들은 두 군데 다 통과가 될 거고 근데 그보다 한 사이즈 더 큰 애들 한 요런 애들 얘네는 여기는 통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가닥 걸려서 근데 여기는 통과가 가능하겠죠 이걸 보고서 우리 장의 지금 누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분자의 설탕이 혈류로 들어왔는지 그걸 나중에 소변으로 나오니까 그 소변검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피검사 하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아마 소변검사를 할 거예요 페그 400 검사는 소변으로 어느 정도 크게 이 당분자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더 큰 분자가 많이 나왔을수록 장 누수가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작은 것들만 소량 나왔다 이러면 장 누수가 거의 없고 건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칼리오메데시나의 그런 페그 400 검사 그래프를 보면 이게 나온 게 한 이렇게 낮게 유지되면 장 누수가 없다고 보고 아니면 장 누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이게 막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람 장 누수가 심하다고 보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장 누수 판별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집에서 장 누수인지 아닌지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는 좀 어렵죠 검사 자체도 페그 400 검사를 전 세계에서 두 군데 밖에 안 하고 증상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지금 음식 뭘 먹기만 하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난다든가 염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장 누수 있겠거니라고 상상은 할 수, 추측은 할 수 있죠 장 누수 증상들이 있잖아요 장 누수로 인한 몸에 염증이 많고 알러지도 많고 불레증도 심하고 무슨 음식 먹으면 탈라고 고기 빼고 모든 음식이 다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장 누수가 있다고 봐야죠 페그 400 검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지는 않죠 칼프로텍틴 검사나 뭐 존 윌린으로도 검사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이거저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팔레오메디시나에서 왜 페그 400 검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지 제일 혼란의 여지가 없고 확실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도 저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